주의! 오늘 영상은 초점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당체에 누굴 찍는지,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을 뿐더러 혁혁거림이 특히 거북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사죄드립니다. 꽝! 안녕히 자녀보실까요? 네! 어딨어요? 저 밑에 있어요. 한쪽 밑에 있어요. 한쪽 밑에 있어요. 코코! 코코! 레이더! 죄송해요. 코코야, 이리 와! 코코야! 야! 코코! 코코! 너희들이 만져지니까 계속 오는 거야. 코코야! 잠깐만. 가자, 가자! 가자, 가자, 코코 가자! 야, 너 앙꼬 못 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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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차를 이쪽으로 가지고 올게요. 차를. 야, 너 집에 가! 야, 너 이리 와. 코코! 야, 너 그럼 다시 가! 야, 너 뭐 하니? 왜 그래 여기 와서 싸우고 꼬꼬 꼬꼬 일로와 꼬꼬 일로와 여기가 고양이가 있었구나 아쉽겠다 저기요 아침부터 진짜 힘들다 꼬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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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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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악! 상상의 세상은? 고맙습니다. 하지만 내가 너무 좋아서 나는 왜 이렇게 가르쳐요? 나는 왜 이렇게 가르쳐요? 나는 왜 이렇게 가르쳐요? 나는 왜 이렇게 가르쳐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